경기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컨드홈 혜택을 인구 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관심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하면 재산세와 종부세,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현재는 도내 인구 감소지역 중 연천군만 적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. 도는 인구 감소지역인 가평군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홈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